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나눈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. 카페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병원비와 함께 병원까지 타고 간 택시비도 함께 주기로 했다는데요. 여기에 유급으로 닷새 동안 병간을 주고 일주일 동안 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 손가락 괜찮은 날은 근무할 테니 휴무를 필요할 때 써도 되냐고 물었다는데요. 화, 수, 금, 3일 출근하면 휴가를 이틀만 쓴 것이니 남은 휴가 3일을 아껴놨다가 개인 사정이 있을 때 쓰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는 겁니다. 아르바이트생은 또 드레싱은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며 유급 휴가 일주일을 추가로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. 점점 유급 휴가를 더 주는 건 곤란하다며 거절했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생각해 보겠다며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며 의견을 구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나눠서 휴무 쓰겠다고 한 거 보니까 애초에 안 쉬어도 될 것 같은데. 알바생 양심 어디다 팔았냐 점주가 만만한 모양 진상 손님한테 치이고 알바생 모시느라 힘들고 요즘 자영업자들 진짜 짠하다 등의 반응이 보였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.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자영업자인 글쓴이의 일터에는 최저 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던 고등학교 3학년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고 합니다.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알바생이 성인이 된 뒤에 시급을 1만 2천 원으로 올려주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했다고 상황을 전했는데요. 주유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 조건으로 시급을 20% 올린 1만 2천 원으로 합의한 뒤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후 알바생이 7개월 동안 일하다 그만두면서 고용노동부의 주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했다는데요. 글쓴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지만 노동부는 이 사안이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며 주유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. 이에 글쓴이는 돈도 돈이지만 비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이 있더라도 구두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고 물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약서 없으면 다 줘야지 현재 법이 그렇다. 초보도 아니고 구두계약이 웬 말. 이래서 머리 검은 알바생은 거두는 게 아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손님이 왔는데 앉아서 인사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알바생들 진짜 짜증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같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글쓴이 A 씨는 손님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앉아서 작은 소리로 어서 오세요 이러고 갈 때도 인사 안 한다라며 전에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이 매대에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. A 씨는 저는 한가할 때 잠깐 앉아있더라도 손님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손님 갈 때까지 계속 서 있었는데 이것저것 힘쓰는 거 시켜서 결국 그만두기는 했지만 이런 생각하는 제가 꼰대인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. 해당 글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 계산만 잘해주면 되지 굳이 인사까지 꼰대 맞아요. 편의점 알바에게 뭘 기대하나요라며 A 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. 반면에 시간만 채우고 돈 받으려 하는 알바 많아요. 요즘 알바생들 보면 손님이 더 친절한 경우가 많네요. 인사가 기본인데 저런 태도면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많이 보이네요라며 A 씨를 옹호하는 누리꾼들도 등장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